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소비자의 권리의식을 신장시키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소비자의 날이 지난 월요일인 12월 3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 바로 충북 혁신도시 안에 있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이희숙 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입니다. 지난 6월 초에 부임을 했고요. 그전에는 충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사실 저는 충청도에서 나고 자라고 또 이 지역 내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와서인지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한테는 영광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TV나 라디오 신문을 보면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생각하면 이렇게 말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에 사실 설립이 되었고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그런 전문기관으로 국가가 설립을 했습니다. 벌써 이제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처음에 설립될 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이렇게 기관명칭이 되었었는데 2007년도 3월에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비자보호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어쨌든 그 이름은 아직 상당히 소비자들 정겹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원은 전국에 9개의 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비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조금 소개를 좀 드릴까요? 다섯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물품의 안전성,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걸 시험검사를 해서 그와 관련된 또 제도 개선도 건의하고요. 또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고 이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또 소비자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소비자들이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불만이나 이런 피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제, 피해구제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직구, 굉장히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 거래 관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불편한 점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노력 또 국제 소비자 이슈?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일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희가 이렇게 듣기에도 정말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이라고 알겠는데 이것도 4차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지 5개월이 되셨어요. 길다면 길고 참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앞으로 내가 소비자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계획도 좀 세워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소비자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만의 작은 철학? 이런 걸 어쨌든 소비자원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그런 전문기관이니까 어떻게 경영 철학을 좀 소박하지만 가져갈까 하다가 크게 두 개의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는 소비자 중심이라는 키워드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의 포용적 복지라는 두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소비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원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리고 소비자원의 하는 일, 하는 일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지를 결정할 때 그 중심에 소비자를 위한 일이면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의사결정을 하면 뭐 틀리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런 소비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비자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그 중심에 소비자를 둔다. 이런 차원이고요. 또 하나 포용적 소비자 복지는 소비자원에서 다양하게 생산하는 그런 서비스 서비스를 모든 소비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배려계층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층, 어린이, 탈북 이민자 또는 결혼 이민자 이런 분들은 또 혜택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촘촘히 전달 체계를 좀 만들어서 누락되는 소비자가 없게 골고루 서비스 혜택에 가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두 개의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소비자원이 하는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유해 화학물질이나 위험시설 이거는 진짜 이번 연도에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생리대 파동도 있었고 라돈 침대 같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소비자원이 하는 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소비자 안전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어디서 어떤 안전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그거를 위해정보 모니터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내에 유일하게 이런 위해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CIS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 시스템에는 병원, 응급실, 또 소방서 이런 곳에서 위해정보를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제공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내 이런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미국을 비롯한 EU 등등 해서 55개 해외기관에서 발표하는 리콜, 리콜 및 안전 위해정보도 동시에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과연 우리나라 현재 소비자를 위해서는 어떤 위해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서 만일 해외에서 리콜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 유통이 되고 있다면 유통도 차단시키고 또 아직 유통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이 또 그걸 구매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리콜 정보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유해 상품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픈마켓,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례협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 협의치를 통해서 미리 유통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이외에도 저희가 100명의 소비자 안전 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그냥 일반 소비자들이세요. 일반인들이. 네.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 이 부분은 정말 일반 소비자들한테 위하지 않을까?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저희한테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칫솔 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탈락이 되면서 목에 걸릴 그런 위험을 경험한 소비자가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서 품질 개선을 해달라고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서 개선이 됐고요. 또 일회용 핫팩인데 이게 캐시 인증 마크가 없이 그냥 팔리고 있는 걸 소비자가 그걸 발견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회수 조치를 당한 적이 있고요. 또 이런 제도도 있고 또 하나는 대국민 안전과제 공모전을 합니다. 이거는 1년 내내 아까 말씀드린 그 CIS, CIS,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소비자들이 아, 나 이런 부분이 안전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주세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서 검사 내지는 조사를 해서 소비자 안전을 미리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정말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잖아요. 온라인만 들어가도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정보를 선별하는 게 힘들거든요. 정말 꼭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게 힘들어서 물건을 고를 때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원에서 하는 활동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소비자원에서 하는 역할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는 거하고 교육을 시키는 건데 정보 제공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인터넷만 이렇게 이용하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정보들이 얼마나 진실된 정보인지 좀 저희가 좀 염려, 소비자들이 많이 염려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행복드림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름 예쁘죠? 행복드림? 네, 행복드림. 정말 소비자들이 행복드림 안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면 물품을 이제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행복을 함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드림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소비자원에서 생성을 해서 올리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하는 게 하나는 제품에 대한 품질, 이거를 비교 조사를 해서 올리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에 대한 비교 조사인데요. 비교 조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제품인 경우에 동일한 제품, 예를 들면 냉장고면 냉장고, 건조기면 건조기를 각 브랜드별로, 사업체별로 몇 가지를 비교 조사를 합니다. 가격은 어떻고, 성능은 어떻고, 전력 사용량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비교를 해서 또 어떤 제품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지 이런 것도 요즘에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비교 조사를 합니다. 비교 조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복드림이 올리고요. 또 서비스는 예를 들면 부동산 앱, 부동산 앱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동산 앱을 이용해 본 소비자들이 나는 이 부동산 앱을 이용해 보니까 이런 점이 만족스러웠다. 아니면 전체적인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것도 똑같은 부동산 앱이지만 업체별로 어떻게 다른지를 그 만족도 수준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행복드림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품을 선택하거나 서비스를 선택할 때 행복드림 사이트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해외 직구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나라마다 법이나 제도들이 달라서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예방을 소비자들이 하실 수 있도록 첫째는 사기 의심 사이트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품을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그렇죠. 그런 사이트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속 올리고 있고요. 올해만 해도 한 400여 개를 의심 사이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시기 전에 의심 사이트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에 소비자들이 구매하기 전에 구매 시 또 구매 후에 알아두어야 될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제거래 소비자 포탈을 보시고 의심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매했다라고 생각이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경우에는 차지백 서비스라는 걸 서비스를 받아서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해외 직구를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매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프라임 인터뷰 오늘 이렇게 한국소비자원의 이희숙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고령화 사회가 돼가면서 고령 인구들이 겪는 고충도 많을 것 같아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원에서 하는 활동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가요? 뭐 이제 사실 고령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전 예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예측되는 그런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요. 그 정보 제공과 함께 소비자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탑픽을 정해서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이름하여 어르신 소비생활 꿀팁 5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상조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임플란트, 스마트폰,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네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정보를 만들었어요. 어르신들에게. 네. 만들어서 지자체, 각 지자체에 들여서 각 지자체에서는 정보도 직접 제공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소비자 교육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 사실 노인들이 지방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농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개 지방지원 중심으로 해서 이동상담 서비스를 합니다. 농촌 지역 다니면서. 그래서 그쪽에 이동상담 서비스를 하면서 소비자 교육도 함께 해드리고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비자 교육을 할 때 소비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 있죠. 전문가 양성을 저희가 좀 하는 데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본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근데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거는 또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CCM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CCM은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자들입니다. 그러니까 Consumer Centered니까 소비자 중심 경영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말로 지적하면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이 소비자 중심 경영을 중소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중심 경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판매 과정까지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소비자 중심에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심사를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에서 주는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CCM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은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소비자들한테는 선택의 폭이 좀 넓혀졌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CCM 인증을 도입을 한다는 거는 제품의 인지도가 향상이 돼서 매출 증대 등 또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한테도 좋고 또 중소기업한테도 많이 좋은 그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를 위한 사회적, 정책적 이런 활동들을 많이 받는데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스스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아까 교육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행복드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시장이 나가보면 또 인터넷 그런 오픈마켓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또 신기술과 접합한 결합된 그런 제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은 사실 그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조대원인지 아무도 사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정말 역량 있는 소비자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정보에 기초한 그런 소비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행복드림을 많이 이용하셔서 제대로 된 그런 소비를 하는 것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행복드림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핸드폰 번호만 소비자가 입력을 하면 소비자한테 핸드폰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비교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 사이트에 올라가는 동시에 소비자한테 올라와서 일일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또 새로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최근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친환경 소비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소비자의 생각도 바뀌고 좀 생활 습관도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캠페인도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곧 1인당 3만 달러를 넘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제적 성장에 걸맞게 사실 소비자도 이제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어떤 시민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저희가 2016년부터 소비자의식 개선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쇼, 금절 그런 캠페인을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나만의 의미 있는 작은 결혼, 작은 결혼이긴 한데 그냥 비용만 작은 것이 아니라 나만의 의미 있는. 그래서 어떤 커플들은 초등학교 동창끼리 만났으면 초등학교에 가서 결혼도 하고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결혼을 저희가 캠페인을 벌였었고요. 특히 올해는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그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이라는 그런 소비자의식 개선 캠페인을 했고요. 올해는 특히 소비자 단체들하고 함께해서 현장 캠페인도 했고 또 UCC 카드, 공모전 이런 것들을 펼쳐서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올해 열심히 캠페인을 했는데 일반 소비자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5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례를 위한 활동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업무 방향 어떻게 잡고 계신지 또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소비자원이 음성혁신도시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충북 지역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데 저희가 앞장을 서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는 올해는 채용인원의 18% 그리고 2020년까지 30% 정도를 지역인재를 채용할 거를 권고를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미 올해 27.7%를 달성을 했고요. 당겨서 30%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상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험 설비나 시료, 사무용품 이런 걸 구매할 때는 철저하게 충북 지역에서 충북 지역에서 우선 구매를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농산물 구입, 또 장보기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한 한 특히 음성 주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소비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IS, CIS, 소비자 안전 감시 시스템, 그쪽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사실은 올해까지는 정부의 11개 기관에서 분기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스템을 확보를 선진화해서 정부 부처에서 실시간으로 위의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실시간으로 각 정부에서도 소비자 안전에 우선적,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부분, 안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다양한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안전 기준 마련을 통해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한국소비자원은 우리나라 모든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에 맞게 소비자원 임직원 모두 올해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시청자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의 이희숙 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소비자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권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믿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면서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